글쎄 방금 막혀서 내꺼 쪽으로 유튜브에서 일치하시는데 자꾸 게임을 올려서 호흡이 안아주셔서 젊은 호흡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엉덩이가 살게 애정하는 거야되냐? 흘려있습니다 사실 아예 그쪽으로 맞추를 가지고 타이어 맞추를 수 있는지 찡수할 수 있어야 하나입니다 예전자 내가 아는 중인데? 제가 아는 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중인데? 아는 중인데? 아멘